안녕하세요 오늘은 Cubase의 기초 사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Cubase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용법이라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ubase 기초적인 그런 사용법을 영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Cubase를 먼저 이렇게 실행을 해 봅니다 Cubase를 맨 처음 실행을 하면 모든 장치들을 이니셜라이징 하고 스캐닝 하는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있고 그리고 이런 Steinberg Hub라는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창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녹음을 주로 하겠다 그러면 레코딩을 먼저 보시고 여기 보면 16개의 모노 그다음에 8개의 스테레오 채널 그리고 16개의 미디 채널 8개의 그룹 이렇게 돼서 이펙트랑 함께 되어 있는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을 할 때 피아노와 보컬을 녹음을 할 때 등등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코어링 악보를 전문적으로 이 Cubase가 제작하는 건 아닌데 악보 만들 때 템플릿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음악을 제작하는 미디랑 그다음에 오디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음악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여기 보면 블루스 락, 클래식 락, 댄스 프로덕션, 일렉트로, 힙합 등등 이렇게 음악의 장르별로 거의 대부분 지금 대중음악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스터링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More라고 되어 있는 이 코너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자기가 자주 쓰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저희는 엠프티 텅 빈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덕트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기 이라는 뜻입니다 이 엠프티 그리고 이제 아랫단에 보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Use Deport Loc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Prompt for Project Location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Prompt라는 것은 밑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경로를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만들 때 경로를 물어보겠다는 뜻이고 이 위에 있는 걸 선택을 해주면 이 뒤쪽에 설정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그냥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이렇게 Untitled라고 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장할 위치는 항상 바뀌니까 Prompt for Project Location 이걸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Create를 해봅니다 Create를 하면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어디에 저장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작업할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폴더를 지정을 하는 작업과 파일을 저장하는 작업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폴더를 지정하는 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폴더를 지정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파일을 자기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폴더를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자 저는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그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죠 엠프티 프로젝트 이렇게 텅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방식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안에다가 본인이 모든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이미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트랙도 만들어서 놓고 오디오 트랙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미디 트랙도 만들어놓고 그 기타 템포에 관련된 트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그너처 몇 분의 몇 박자냐 이런 거에 대한 트랙도 만들어놓고 자기가 직접 모든 트랙들을 설계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이거 한마디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빈 공간을 설계를 할 때 몇 가지는 알아놓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셋업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 셋업은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해야 되는 셋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큐베이스 전체에 해둘 수 있는 그런 셋업이 있어요 먼저 이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 큐베이스 프로그램 전체에 해당하는 셋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건 어디 있냐면 두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에디트 메뉴에 갑니다 에디트 메뉴에 맨 밑에 단에 가면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퍼런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시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뭘 세팅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채로 하면 큰 무리는 없고요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정할 때, 에디팅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녹음할 때 녹음할 때 또 어떻게 해라 등 이렇게 작업할 때 인터페이스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색깔이 나는 너무 우중충해서 이런 색깔 말고 밝은 색깔 컬러풀한 그런 색깔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컬러 스케미에 들어가서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포커싱 칼라, 프로젝트 에이리어 칼라 이런 등등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 옵션들은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베이스 전체의 셋업에 관련된 것은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가면 스튜디오 셋업이라는 게 있고 오디오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셋업을 먼저 가보면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디오 시스템을 ASIO Sapphire라는 드라이버를 이 큐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세팅되어 있는 건 뭘지 오디오 카드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를 설정을 해 주면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PC 안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PC 내장 사운드를 그럴 때는 Generic Low Latency ASIO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디오 드라이버 선택하는 거겠죠 오디오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코너 이걸 우선 먼저 보시고 밑에 있는 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스튜디오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오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큐베이스 프로젝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큐베이스에 해당하는 오디오 연결 패칭을 해주는 겁니다 오디오 카드는 이걸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 큐베이스 안에서 설정해서 쓸 아웃풋 출력 단자 그리고 입력 단자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 커넥션은 프로젝트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주 쓰는 이런 오디오 인풋 아웃풋 단자들이 있으면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지금 기본으로 투 인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 이렇게 두 개만 먼저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인풋 스테레오 인 래프트 라이트 이렇게 두 개 채널 그 다음에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 래프트 라이트 이거 또한 특별하게 다 채널로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다 채널로 출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 크게 건드리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게 필요할 때는 이걸 선택을 해서 여기서 오디오 카드 중에서 내가 이 출력 단자를 사용을 해서 스테레오 래프트 라이트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수정하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일 메뉴 에요 아까 우리가 큐베이스를 처음 열었을 때 뜨는 화면이 바로 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컨트롤 N 화면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랑 같은 이 타임버그 허브라는 화면이 나오죠 네 이게 뉴 했을 때 그 다음에 오픈 자 이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폴더를 찾아가서 제가 큐베이스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최초에 저장할 때는 save as 가 되어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이렇게 묻죠 기본으로는 기본으로는 내가 폴더 아까 선택했는 거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론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도 돼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폴더 외에 본인이 작업하고 있는 폴더 외에 다른 데다가 큐베이스 파일을 저장해 두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하는 작업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미디만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오디오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오디오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 프로젝트 폴더 안에 오디오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불러오면 그래서 그 오디오 폴더는 이 테스트라고 돼 있는 이 폴더에 있고 또 프로젝트는 다른 데 저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는데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큐베이스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파일 이름 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또 테스트라고 이렇게 한 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고 저장 누르면 이 프로젝트의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는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동 저장도 되게 됩니다 최초에 이렇게 한 번 저장을 해두면 자동으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옵션이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물론 그런 옵션도 여기에 파일 메뉴에 아까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스에 가서 자동 저장 하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보이는 이 화면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맨 처음에 보이는 이 화면을 트랙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화면 화면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초기 화면으로 보면 옆에 이렇게 다른 화면도 있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빈 다른 화면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아마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를 로워 존 레프트 존 이렇게 라이트 존 이렇게 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존을 선택하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에서 존을 보이게끔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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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 트랙뷰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로워 존을 이렇게 안 나오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존도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자주 쓰는 우리가 이 버튼들 툴바라 그러죠 그죠 툴바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툴바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셋업 툴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는 처음 하신다면 이 말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택되는 것만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로케이션 레인지 드레이션 를 툴바에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로케이션 드레이션 폴더가 툴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로케이션 셀렉션 이거는 이렇게 위치를 셀렉팅 했을 때 몇 마디 총 몇 마디를 내가 셀렉팅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게이지 이런 등등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끄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자주 보는 거니까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아까 레프트 존이라고 그랬는데 레프트 존은 거의 굉장히 자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는 주로 트랙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보조 메뉴 인스펙터 메뉴 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트랙을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에딩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트랙들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에드 오디오 트랙 인스트루먼트 트랙 그 다음에 미디 트랙 샘플러 트랙 이펙트 그룹 VCA 폴더 마커 룰러 그 다음에 아레인지 코드 시그너처 템포 트랜스포즈 비디오 트랙 까지 이렇게 다양한 트랙들을 이 프로젝트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에드 트랙 이거랑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에드 트랙 할 수 있는 종류가 쭉 나오게 되죠 때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게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소리를 한번 내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선택 이렇게 하면 에드 트랙 인스트루먼트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인스트루먼트 자 어떤 악기를 추가할래 이렇게 묻자 자 나는 이 큐베이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악기를 한번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쭉 나오게 됩니다 제 컴퓨터에는 지금 가상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 가상악기들을 쭉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근데 요거는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가상악기들이에요 플러그인 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가상악기들이고 큐베이스 정품 풀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가상악기들도 있어요 기본으로 큐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가상악기는 할리온 소닉 SE라는 가상악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해서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 선택을 하고 오디오 이 가상악기의 오디오 아웃풋은 어디로 선택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오디오 커넥션에서 스테레오 아웃풋 하나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 아웃풋을 기본으로 선택합니다 카운트라고 있는데 요건 트랙을 몇 개를 추가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선 하나만 해볼게요 Add Track 누르면 악기가 불러와지면서 이렇게 트랙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옆에 인스펙터 메뉴 이 악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트랙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보조 메뉴들이 왼쪽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인스펙터 메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인스펙터 메뉴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 할리온 소닉 SE라는 악기 안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E 버튼이 있는데 Edit Channel 세팅이죠 참고로 여기에 버튼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에디팅 채널 세팅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대부분의 것들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스펙터 메뉴는 항상 켜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리온 소닉 SE라는 악기입니다 이제 이 악기 중에서 이 악기는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기본 상태에서는 그래서 할리온 소닉 SE에서 라이브러리 음색 이렇게 여러가지 놓여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채널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악기의 종류 카테고리 이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카테고리를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 그 다음에 스타일 캐릭터 등등 해서 여러가지로 악기 음색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색이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아코디온 종류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메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에서 아코디온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아코디온과 같은 그런 종류의 악기들을 밑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면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서 아코디온 소리 내가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선택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해주면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이 악기는 할리온 소닉 SE3로 오면서 단 한 개의 악기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6개의 악기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채널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소리만 우선 내서 작업하는 방법만 알아볼게요 탱고듀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1번 채널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이 인스트루먼트 트랙도 1번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채널이라서 소리가 아마 날 거예요 이렇게 이런 탱고 듀오라는 아코듀오 능색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악기는 이미 이 트랙 안으로 세팅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트랙을 놓고 녹음을 해봅니다 녹음은 녹음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밑에 트랜스포트 패널이 나오지 않죠 잠시 제 얼굴을 사라질게요 이렇게 밑에 보면 트랜스포트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위에 트랜스포트 메뉴에 가서 트랜스포트 패널을 불러와 주세요 라고 해주면 됩니다 트랜스포트 패널 F2 단축키거든요 이것도 단축키를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 줄 건데 단축키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F2를 누르면 밑에 트랜스포트 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큐베이스 에서는 이 모든 바들을 다 사용자화시켜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위에 여기 셋업 툴바 있죠 그죠 이런 모양처럼 이 밑에도 또 있어요 그죠 여기 셋업 트랜스포트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들만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셋업 윈도우 레이아웃 이 윈도우 지금 이 윈도우 레이아웃을 또 따로 정해 줄 수 있어요 이 모든 레이아웃을 본인이 직접 여러가지 방식으로 새로 새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윈도우 안에서 표시되어질 표시할 존들을 보여줍니다 레프트 존 라이트 존 이렇게 있죠 로워 존 보여줄래 말래 아니 난 안 볼래 트랜스포트 바를 보여줄래 말래 볼래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밑에 이렇게 트랜스포트 바가 붙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빼주면 여기 없어지겠죠 저는 빼고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트랜스포트 패널을 따로 이렇게 불러와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기도 하고 아래쪽에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트랙을 선택을 한 다음 녹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죠 그리고 커서를 옮긴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화면들이 너무 좁게 보이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가서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께도 조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적당한 크기만큼 물론 마우스로 이 트랙을 직접 두께를 조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기가 있어요 H하고 G인데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는 이렇게 확대하는 거고 G는 축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주 쓰이니까 H, G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미디아악기를 하나 추가로 해서 소리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이브 이렇게 해주시고 클로즈를 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불러오면 되겠죠 오픈 해서 아까 테스트 폴더를 들어가서 테스트.cpr 큐베이스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 다시 재개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전체 환경을 설정하고 소리 한 트랙을 내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 트랙으로 미리 악기들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